저희는 제 16회 싹 상상충전 방송영화 비기의 하객캠프에 사회를 맡은 방송인 제시호스트과 강서관 권사란입니다. 반갑습니다. I keep up, I keep up, I keep up, I keep up, baby, baby, I'm the one 왕이니까? 그것도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의 왕조. 그게 뭔 뜻인 줄 알아? 우린 그냥 마네킹이야.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 저는 영림영찬 이재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고통 속에 살아갔던 왕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일을 꿈꾸었고 희망을 가졌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버텨나가다 보면 세상도 그렇고 점심 당해질 수 있다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재필 교수입니다. 캠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경험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룹에 출장으로 와 있어서 이번 캠프에는 같이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찍어서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할 것 같은 이러한 운동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따옥 씨, 참말로 아름답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 꼭 들어야 된대 걱정 못 들으면 애쇼 고향은 서울이고요 다시 저 현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은 다시 서울은 고향이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어서와요 다음이 엄마예요 얘 죽을라고 한잔했어요 반드시 갈라놓고야 말겠다 전반적으로 맘에 안 들어 닌 고마 퇴장이 돼 저를 저 받아 드시라고 할게요 우리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아요 예, 선생님 꼬탈배 수사대 네 저는 여기 뭐 제 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려고 영화나 드라마 만들고 있는 김지현 감독입니다. 고맙습니다. 대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감독들은 캐스팅하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장소 헌팅을 해야 돼요. 그쵸? 어디서 찍을지. 진짜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재, 의지 과를 체육과를 나오고 경제학과를 나오건 단위건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와 목표의식이 있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가 더 함축적이고 많은 그림을 더 필요로 하고 많은 걸 담아내야 되는 게 영화라 이거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감독들이 될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예요. 우리가 방송이란 것들은 사실은 영화나 예술하고 다 되게 소통입니다. 사실은 시청자하고 소통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들을 가장 예의주시하게 보죠. 정신화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책들이 왜 날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힘든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지 보면 재미있는 만화를 보는 것도 드라마는 영화라면 어떨까 그게 사실 출발이야. 기획자, 프로듀서의 출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어렵게 해서 드라마를 어떻게 할까라고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즐겨보신 오랫점 지금 사실 만화 하나가 그게 사실은 드라마 그게 처음이다. 다가가 오고 싶대요. 이것을 배경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뱉고 많은 것들이야.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을 걸고 시청자들이 말을 다시 건네주면서 나는 그 다음 것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소통의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모인 오늘 수정분들끼리도 많은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학생이 아닌 이렇게 지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고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원하는 학과에 방송 영화 관련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감독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